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드디어 24학년도 수능을 위한 첫 번째 모의구사인 3월 학평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치르기 전에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어찌 보면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시험은 이제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 그 결과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후회를 한다던가 걱정한다던가 또는 미련이 남기보다는 이 시험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내가 개념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장에서 잊어버렸다던가 아니면 잘 풀었던 문제도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졌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 이런 부분에 문제풀이 연습을 하겠다던가 이런 형식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3월 학평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함께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 수능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건 3월 학평의 등극컷이에요. 1등급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쭉 하고 나열을 했죠.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등급컷 그리고 2등급컷 그러나 그 뒤로 3등급과 4등급컷에 해당되는 1등급 2등급의 갭은 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뒤로 뚝 하고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3월의 시험이 보통 이러합니다. 3월은 겨울 동안 이미 생명과학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명과학까지는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생명과학의 개념 공부를 다 완성하지 못하는 그래서 완강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절반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반대로 제대로 완강하지 못했던 개념 강좌조차 완강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절반 이렇게 툭 하고 극명하게 나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뒤로 가면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으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3월 학평 시험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와 나 이제 진짜 생명과학 공부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맘먹고 달려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있는 등급도 훅 하고 올라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월 학평을 보면서 준비를 제대로 한 학생과 아예 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건 최저 정답률이라고 얘기하는 오답률을 분석하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최저 정답률 중에 비유전 문제가 있는데요. 자 비유전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11번의 문제는 방어 파트 문제입니다. 정답률은 49%라고 하는 건 많았던 수험생들 중에서 절반이 틀렸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했느냐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가계도라던가 유전병 문제도 정답률이 대략 한 48%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방어 파트가 정답률 49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와 같이 개념을 분명히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험치기 직전에 개념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치기 전에는요 반드시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경계, 호르몬, 그리고 방어 마지막으로 5단원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비유전의 핵심 부분, 소위 말하는 개념이 중요한 부분 이 부분만큼은 시험치기 직전에 3일 전, 4일 전에 얼마만큼 제대로 복습하고 들어가느냐가 이와 같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안에서는 동그라미 기억은 혈청을 주입했다. 눈앞에 보이는 혈청과 기억세포 중에 하나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곧장 항체 농도가 증가된 것으로 봐서 당연히 혈청 안에 항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기억세포가 아니라 항체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청을 주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니은은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보기 니은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제가 진짜 개념완성 수업하면서 방어 파트에 얘들아 너무 놀라운 얘기할까? 이게 매년마다 너네들이 이제부터 시험치는 3월부터 11월 수능까지 분명히 한 번쯤은 무조건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보기 예문인데 그렇게 틀린다? 안 틀리는 경우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정답률이 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엄청나게 많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며 개념완성 수업 안에서도 콕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정답률은 또 뚝하고 떨어졌던 거죠. 이렇게 방어 파트는요 개념의 그 안에 들어있는 얼마나 꼼꼼하게 잡아놨는지 방어 파트뿐만 아니라 신경계도 마찬가지고 호르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이 호르몬의 문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의 문제는 이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 라기보다는 혹시 너네 이런 생각한 거 아닐까? 정말 제가 현장에서 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뭐라 돼 있냐면 A와 B 중 하나에만 저리했다. 자 그래서 B를 처리했다 라고 얘기하는 인슐린을 처리했다. 글루카곤을 처리했다. 이렇게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이 처리라고 하는 걸 잘 해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영화 속에서 저기 있던 A 누구누구 좀 처리해 라고 얘기하면 영화 속에서 처리해는 죽여버려 이런 말인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B를 처리했다. B를 죽였다는 얘기 아니냐. B를 없애버렸다는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과학에서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 잘 들어야 돼. B를 처리했다는 얘기는 B를 넣어줬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바로 처리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선생님 이 내용 듣고 눈 동그레지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처리했다가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처리했느냐 처리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여버렸느냐 아니냐. 그런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아마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틀렸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프 나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프 나는 여러분 이렇다 할 만한 아직까지 평가원 문제에서 등장하진 않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육청 그리고 EBS 문제 안에 의미있게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래프 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나에 관련된 제대로 된 해석과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변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지들까지도 여러분 개념을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잡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유전을 볼 차례가 됐습니다. 유전 문제는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가계도 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또 두 번째는요. 옆에 남은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월 학평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주면 여러분들은 3월 학평은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3월의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3월의 등급이 뭐 이런 얘기? 자 그런 얘기들이 왜 오가느냐라고 한다면 3월 시험은요. 그 전에 있었던 특히나 그 전 학년도에 있었던 수능 문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3월 학평도 그랬고 재작년에 3월 학평도 이전에 있었던 기출에서 많은 문제가 좀 비슷하게 등장했던 시험이 3월 학평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학평 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에 대한 정리정돈이 됐는지를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얘가 바로 3월 학평의 결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앞에 보이는 가계도 역시나 F의 DNA의 상대량이라고 얘기하며 구성원으로 나오는 거 가장 최근에 있었던 1, 2년 사이에 있었던 가계도 형식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옆에 나와있는 유전병입니다. 요즘에 유전병 문제 특히나 작년, 재작년에 진짜 좋아했던 건 자, 2와 1이 들어가는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 중에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는 거 세포주기 수업을 하면서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는 건 바로 G1기인 건데 이 G1기 말고도 여러분 G1기 말고도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는 건 유일하게 또 돌연변이가 일어난 생식세포도 가능하죠. 그러니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거나 또는 기억하고 니은 둘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는 하나는 G1기가 되고 하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가 되겠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G1기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 결국 제로라고 하는 걸 근접해가며 제로를 통해 아, 그러면 1번의 세포가 G1기 2번의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여기서 말하는 돌연변이는 중복이 일어난 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인 거군요. 이렇게 찾아내는 형태. 그래서 이거 역시나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 안에서 많이 선보였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월 학평 시험을 봤는데 3월 학평 시험 안에서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문제도 풀었고 점수 때도 나왔다 라고 한다면 개념도 잘 공부하셨고 어느 정도 기출문제도 적당하게 잘 풀었다 라고 하는 거라서 진짜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결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내가 의미계획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접할 때 아직까지 머뭇거림이 있다던가 그리고 이런 유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 3월하고 4월하고 5월이라고 얘기하는 상반기 동안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물론 6월평가원은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시험이 6월평가원이니까 쌤, 3월학평하고 6월평가원은 어떤 의미로 달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3월학평은 선생님이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 또는 소위 말하는 수능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반영한 시험이 3월학평이라고 얘기했다. 치면 6월평가원은 이제 신유형 발표의 날이에요. 마치 패션쇼처럼 자, 올해의 트렌드는 이겁니다. 빵! 하고 그 전에 기존과 다른 형태 다른 형태의 형태로 완전 획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느낌처럼 자, 수능 역시나 24학년도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6월평가원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월평가원에 매년마다 6월평가원 안에는 유전 문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꽤 많았고 그리고 비유전을 자, 매번 보던 영역 말고도 자, 구석구석 안에서 혹시나 내가 물어본 적 없는 문제는 어떤 유형일까? 라고 하는 걸 파헤쳐 가면서 그런 구석에서 내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6월평가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기존에 3월하고 4월하고 5월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빠르게 기출문제라고 얘기하는 개념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시고 적어도 5월부터는 6월평가원을 대비한 최대한 최근에 있었던 여러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 건지를 5월부터 제대로 유평 준비를 시작하며 신유형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이 준비한 기출 강좌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스튜디오 버전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장의 생생함 그리고 핵심적인 걸 담았던 핵심을 담은 선생님이 현장 버전의 기출 이와 같은 기출을 분석하는 강좌도 있으니까 이런 기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문제 안에서 괴롭혔던 모든 기출을 확실하게 딱 정리정돈 해놓고 6월평가원 대비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영이었습니다.